대화소설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정말 재밌게 본 대화소설이 한강이거든요 조정래 선생님 한강이 나왔을 때 한지를 한꺼번에 사지 않고요 한권씩 나올 때마다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한권씩 나올 때마다 동네 서점에 가서 사서 봤어요 그런데 다음권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태백산맥도 그렇게 재밌게 읽었고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삶이 시실과 날실처럼 완전히 엮여서 하나의 사회 또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요?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해서 대본집도 많이 읽었는데 대본집이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그 책 안에 녹아있는 각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걸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였는데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대로 온전하게 소중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상대적인 각자의 기준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잘 살아왔는지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의당 선생, 무의당 장일순의 나락하날 속의 우주 이런 책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시는 제가 사실 시는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여러 큰 세상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김종삼의 장편 같은 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청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10전 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림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마지막에 끝은 10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이게 어떻다고 설명하지 않고 정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다 자신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결국엔 시의 완성은 저자가 아니라 시인이 아니라 독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의 이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장 이상한 세 단어라는 시인데요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무언가를 저는 이 시 자체가 그냥 시의 맛을 가르쳐주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ompeting haveured Aaa 너나 flu거리